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겸 부회장인 멍완조우 체포사태가 중국 내에서 반미운동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. 홍콩 매체 빙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소재 멍파이 기술그룹은 멍 부회장 체포 소식을 접한 후 산에 지침을 내려 애플, 아이폰에 사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깎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도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는 사람에게 별도의 할인 혜택을 주고 미국 제품은 불매운동을 하는 등 이번 체포사태가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